자, 이 코너는 말이죠. 연기력이 아주 중요한 코너로서 이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맞죠, 준서 씨. 네, 네. 아, 저 아니에요? 괜찮다. 요한 씨, 대기하고 있었나 봐요. 대답 대기하고 있었죠. 아, 그런가요? 어, 우리 준서 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요한 씨. 오, 멋있어, 요한 씨. 드라마에서 한번 보여줬던 명대사.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 멘트를 해줘야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멘트를 해요, 형님? 네. 메리! 액션! 아기야, 가자. 아, 그럼 여자분이요? 아니, 여기서 해. 아기야, 가자, 야. 여자분이요? 귀여워해야 돼요. 아리에어린 박세현 선배님. 문이 열리네요.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만 와, 앉아. 이거 아니에요? 기본 바탕이 이제 여고생. 아, 여고생이요? 여고생, 그러면. 자, 잔발머리 용아. 아. 거기 주인공 잔발머리거든요. 예쁘다. 예쁘다. 내가 봤어. 예쁘다, 예뻐. 레디! 아, 미치겠네. 액션! 비기야, 가자. 나 애기 아닌데? 나 애기 아닌데? 여자분이! 이렇게 하고 갔네. 어머, 착한 녀석! 네, 이거였어요. 아, 멋있네. 비기야, 가자. 멤버들은 요한 씨가 연기하는 거 보고 어땠어요? 어우... 아, 석화 씨, 뭐예요? 무슨 리액션이 돼요? 쟤는 맨날 욕해요, 욕해서. 일부 저한테 욕하는 건지, 이 캐릭터한테 욕하는 건지. 옆에서 저 답답해. 아, 저 진짜 왜 저런 말 진짜. 잘 건대고 있어. 아유, 또 안 가, 또 안 가. 이러면서 계속 저랑 오면서. 약간 어머님들 보듯이. 아니, 근데 그만큼 요한 씨가 연기를 잘했다는 거잖아. 갑자기 몰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